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급히 나서 가지고 동맹휴학 그런 분위기가 아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4개월의 공백이라는 것이 의과대학에서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한문이 지적한 것을 커피 여러분들 언론사 차원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빼아프니까.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라. 국민들이 의과대학 교육을 모르니까 또 거짓말하네. 한 놈도 믿을 못 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전에 실시한 4,400명이 여러분들 참여한 그런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가 약간 협상안을 마련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56%나 되는 겁니다. 56%나. 조선중앙동안은 전부가 다 의사분들을 그냥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는데 의외로 공병호 tbs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소수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조선중앙동안은 전부가 다 의사분들에게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설문조사는 희한하게 무려 56%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단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소수 의견 소수 의견들이 많거든요. 121명이 글을 남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점진적 의과대학 정원으로 부실교육을 맡고 필패로 가면 국민 모두가 이대로 가면 국민 모두가 필소 1호 분야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수 의견을 내놓는 분이 있고 그 소수 의견에 찬성하는 분이 무려 13명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조중동의 여러분들 그냥 의견들은 압도적으로 의사들을 공격하는 쪽인데 여기에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꽤 많은 겁니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중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는 과도한 의과대학생 정원에서 오는 부작용까지 생각하고 추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공계생들의 움직임도 문제지만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되 의사협회와 절충해 가야 하고 고급 인력의 산업 발전에 영향이 없게 추진하는 것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 16명이 찬성이거든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과 같이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문제는 바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정부가 생각하더라도 그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따를 수밖에 없는 간접 효과들 이공계의 여러분들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두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여러분들 이번에 윤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고려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이 여러분들 1년에 2천 명씩 인력을 빼앗아가게 되면 당장 이공계의 여러분들 고급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마 이 정책은 그냥 제가 폐일은 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겁니다. 본인이 나가고 나면 그만이겠죠. 가장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재인 하면 탈원전이고 윤석열이 하면 뭡니까 이공계 악착같이 늘린 인력 정원 이 문제가 남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수 의견을 발신한 사람이 다른 데서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좀 자주 해야겠구나 생각해요. 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만날 수 없는 뭐죠 정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들이 일어났지만 학기 시작되면 열악한 환경에 찬 학생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만큼 집단 유급이나 동맹휴학을 겁내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7천 몇 명이 같이 여러분 교육을 받게 되면 또 과거는 싸그리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윤정부를 그냥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도배를 할 거니까 그래서 겁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이러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다 아이들은 뭡니까 그냥 유급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도 의대생 자녀가 있는데 자퇴까지 생각 중입니다. 의사 전공의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대학병원 교수까지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디 내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 니나 잘 먹으라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여러분들 차지할 거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윤정근이 사는 길입니다. 감당 안 되는 짓을 했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흐트러짐 없는 행동과 복귀 조건 때문에 절충하니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게 만든 윤정근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의사 수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 그리고 민영화로 가는 과정입니다.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의료는 특수제화하지 않습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 줄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좀 실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장 나오는 것이 대개 아이가 의과대학 다닙니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의료 붕괴에 대해 손을 놓은 듯합니다. 병원장과 총장들이 알아서 하라고 미룰 뿐입니다. 거기에 보면 댓글이 윤 대통령이 시간이 갈수록 실망을 느낍니다. 공정과 상식이 유학을 갔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원래 없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양심이 없는 건지 팔아먹었는지 실망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중동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그냥 욕하는 대결을 다 썼으니까 저들은 처음부터 의료계획이 아니라 의료 농단이 목적이었음이 자명함으로 적대축소 안 할 겁니다.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름들은 늘린 것이 다 밝혀진 데도 불구하고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혜미가 낱낱이 밝혀져 깡그리 무시하고 뭡니까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2천명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 세상에 다 드러나는데도 뭡니까 깽 무시하고 뭡니까 2천명 늘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우기면 다 사실이 되고 우기면 다 진실이 돼버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근거가 없었잖아요. 근거가 근거가 없었고요. 순위에 recalled